친구들 안녕 오늘 생키바 친구들과 함께 할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마지막으로 생키바 365 말씀이 완성됐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서 꼬미랑 밍밍이랑 하루랑이 친구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365개나 돼 우리 친구들이 365일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지 상상만 해도 생키바 친구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생키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또 건강하고 바르게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거야 그동안 행복했어 우리 곧 다시 만나자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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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